경제 위기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원화가치는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금리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로 실물 위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물 위기는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도산이 급증하면서 실업과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장기간에 지속되는 단순히 경제 침체상의 그런 잠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침체 형식으로 발생할 때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실물 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실물 위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데가 상당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특별히 반전이 없는 경우에 실물 경제 침체는 앞으로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소비 활동이나 생산 활동이나 투자 활동에서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에서 3주간 향후 1년에 3년 정도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8만 9천명 가운데서 96%가 경제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악화될 것이고 단지 2% 정도가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생산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오랜 동안의 경기에 부침해 살아남은 그런 CEO나 이런 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고 단반 지금은 확장보다는 살아남는 것 숨을 쉬는 것 이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실물 위기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실물 위기라는 것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2018년도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2.7%를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전망치는 2%대 초반 혹은 1%대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이 1%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대개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체감성장률입니다 한 민간연구소에서 민생지수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고용구조와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과 주가 등 5개의 긍정요소하고 식욕품민, 주거광열비, 교육병 등의 6개의 부정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지표는 101.5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01.3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97.8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91.2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101.5에서 91.2까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민간활력소멸입니다 2분기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1.1%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기여도가 1.3%, 민간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0.2%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가 지금 정부 예산으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민간의 성장동력은 다 불이 꺼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간경제성장률 2% 정도를 가정하게 되면 정부기여도는 1.8이고 민간성장기여도는 0.1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근근히 나라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실물위기입니다 네 번째는 체감 내수경기입니다 공실률 증가, 공실장기와 임대와 하락 공식통계는 2018년 1분기에 공실률이 10.45%입니다 한국감정은 잘합니다 2019년도 11.3%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여러분들이 체감경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임대 간판을 보시면 되고 그 임대 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골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더라도 피부로 아마 현재의 차감경기를 피를 쏟듯이 아마 털어놓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병호TV를 통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을 방송하고 나면 자영업을 하신 분들의 댓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올리시는데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청와대 청원에 오른 내용입니다 울산 경기가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IMF 때보다도 경기가 어렵다는 게 이 지역 시민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국민들은 우리 식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부산에서 5년째 작은 자영업을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 하락 문제가 다섯 번째입니다 구미, 군산, 창원, 울산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제조업 기반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마 이 같은 일부 산업기지 중심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국의 전역으로 아마 확산되는 그런 현상의 전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어가 LCD 액정 표시 장치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너무나 과잉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지난해 3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3천 명은 전체 인력의 8%입니다 올해는 3천 명 이상을 내보낼 예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요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대규모 희망 퇴직을 받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똑같은 일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어둡게 보는 것이죠 지난 5월에 블런버그 통신은 칼럼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한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로 말미암아 한국의 야성이 사라졌다 참 정확합니다 야성이 사라진 겁니다 뭘 해봐야겠다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다 그냥 밖으로 나가는데 바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이렇게 높아져 버렸습니까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정확하게는 2011년과 2012년 점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생산성 웃도는 임금 인상이 계속됐습니다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조세와 준조세의 지속적인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는 고비용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사회가 됐습니다 고비용 구조가 즉 고착화됐기 때문에 또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비용과 저의 효율 규조로 인해 가지고 날이 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 상실 효과는 상당히 국내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하나 더 하면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이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것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국가 전략이 없는 겁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부재한 겁니다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생산 요소 관리를 거시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급격하게 생산 요소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지가 그렇고 최저임금 급등이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화학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다 그겁니다 생산 요소 비용이 급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고비용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 매력은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상실되고 소득은 상실됩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다 제조업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뭘 먹고 살 거냐 정말 한국인들은 국방이라든지 안보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도 정말 무대책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이 없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너무나 부진한 겁니다 항상 한국인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생산 요소가 급등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이 증가되니까 그것도 실업급여를 줘야 되니까 또 준조세로 올려가지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가정도 고생하고 회사도 고생하고 나라도 고생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leeping orena